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을 규명하기를 원하고 진실에 대한 몸발음이 있는 것이고 의심이나 의욕이 들게 되면 검증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논리적으로 뭐죠 따져보기도 하고 그게 사람의 길이지 않습니까 짐승과 야망의 길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성관 이가 우리를 믿어주시피 할 때 우리가 내가 너를 어떻게 믿노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믿냐 너 같은 인간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나이가 들더라도 넓지 않는다는 것은 호기심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호기심을 갖고 총선을 바라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오늘 보니까 이 우영 고등과학은 hcmc 석학 교수니까 학문적 업적이 대단하신 분 같네요. 과학 산책이라는 데서 호기심이 그 유일한 이유일 뿐이다. 어느 국제학술에 의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수학자 앨런 실저가 오랜 미해결 난제인 불변 부분 공간 문제에 대하여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꽤 지루했습니다. 문제가 너무 딱딱했던 듯 결국 한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왜 그 문제를 그토록 풀고 싶어 하나요 앨런 실저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건조하게 툭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 앞에 그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국민이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쉽게 여러분 참정권을 얻었지만 많은 나라에서 참정권을 여러분들 얻는 것 자체가 피를 흘리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었고 미국의 여러분들 여성들이 참정권을 확보한 것이 아마 1911년 무렵이었을 겁니다. 서구 역사를 보시더러 참정권을 획득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남 이승만과 미군정의 여러분 힘을 힘입어 가지고 너무나 피 한 방울 여러분 흘리지 않고 1948년도 5월 10일 총선을 치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들 유지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닌 것이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여러분들 참정권을 물려받은 것처럼 후손들 위해서도 참정권을 유지 보수 발전시켜서 물려줘야 되는 것이 역사적 책임이지 선택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선거부정을 자행한 더불음주당 내에 586 운동권들 뿐만 아니고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것을 딴소리를 하는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사람들은 정말 석고 대제해야 될 일인 겁니다. 이것은 윤 대통령이 선택하고 말고 할 사항도 아니고 젊은 한동훈 위원장이 뭡니까 입 다물고 여러분 그렇게 할 사안이 아닌 겁니다. 세상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절대로 선택할 수 없고 그냥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개론해서 여러분들 가족들을 가지게 되면 자식들의 여러분들 앞날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살아야 될 것은 그거는 제대로 된 부모 같으면 선택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기성세대들이 정말 분발해야 되고 반성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정권을 유지 보수 발전시켜서 물려주는 것은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침묵해도 그만 방관해도 그만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미국 수학자 앨런 심저가 왜 그 문제를 그토록 풀고 싶어 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그냥 내 앞에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끔 방송이 나가고 나면 왜 당신이 고소고발 안 하냐 왜 당신은 아스팔트 안 나오냐 왜 방구석에 있으면 유튜브 하냐 그런 써잘데기 없는 몸이 무식한 이야기를 그냥 내뱉는 인간들이 있는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4년간의 집요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조작범들이 사용한 조작규칙을 찾아내고 전국 방방곡구의 선거구마다 얼마를 훔쳤지를 다 밝혀낸 겁니다. 나는 요즘에 한국 사람들 보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실망을 합니다. 건물들만 들어가지고 자 저렇게 해서 여러분 나라가 앞으로 유지가 되겠냐 그러나 다시 돌아서서는 그래도 내가 아니면 누가 알 수 있겠냐 그렇게 해서 계속 이 일을 한 지가 4년이 흐른 겁니다. 참 정권이 박탈당한 인간은 노예입니다. 노예. 후손들에게 노예의 상태를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다수가 직접 간접으로 여러분들 노예의 길로 들어서는데 이바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은 소극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냉정하게 이야기해야 되면 한국인들은 참 정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시시콜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노벨 문학사 수상자이자 수학자인 버트렌트 러셀이 기학의 기초에 관한 소구라는 책을 썼는데 뉴욕 대학 교수를 지낸 모리스 클라인이 이 책에 서문을 헌정했다. 그 문장이 명문이다. 미해결 문제는 인간의 지성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가장 커다란 지적 즐거움은 붙잡기 어려운 진리와의 싸움으로부터 얻어집니다. 위대한 작품은 우리의 눈앞에 그런 미해결 문제들을 갖다 놓고 우리로 하여금 정신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아주 멋진 이야기네요. 여러분 지난 4년간의 노고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 짐승들이 어떻게 선거를 조작해 왔는지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지난 10년간 모든 공직선거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윤대통령 치하 2년 동안 4번의 공직선거를 어떻게 바보 청취처럼 당했는지가 이 여러분들 조작 방정식에 고스란히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방정식을 가지고 이 방정식 하나를 가지고 권력을 찬탈하고 국민들의 노예의 길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식자층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거지 같은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당신들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런들 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 찾아낸 겁니다. 선관위가 어떤 식으로 선거계 데이터를 다 조작을 해왔는지 더블당 후보에게 어떻게 표를 이동시켜줬는지가 여기에 다 나오는 겁니다. 좋은 날이 올 거니까 뭐 하는 데까지 해봐야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오늘 말씀 뭐 그래서 어제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전재수 후보 이렇게 뭐 다 폼을 잡고 있지만 부산 북구갑에서 사수에 성공했다. 여러분들 그냥 겉으로 보면 데이터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림 그려보면 뭡니까? 전부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차익값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디서 얼마나 조작했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다 나오지 않은 6095표를 조작했네요. 1394표로 패배한 후보가 4698표로 승리하는 데는 선거관리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6095표를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준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소에 5명이 올 때마다 위조 투표자 한 장씩을 모두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하는 방식으로 조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알려지더라도 서병수 후보는 찍소리 안 하겠죠. 입을 다물어야 또 다음에 뭐 좋은 자리를 한 자리에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1394표로 서병수보가 이겼는데 조작을 해서 4698표 차이로 승리한 걸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표를 집어넣어 놓으니까 전제수보 여러분들 사전빼기 당일 차익값이 얼마나 큽니까? 조작 안 된 상태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2%가 플러스 10% 플러스 1%가 플러스 10% 마이너스 2%가 플러스 7% 플러스 2%가 플러스 11%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림 그리 보면 더 가관이지 않습니까? 조작한 거 조작을 이러면 제거한 거 이렇게 선거들을 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규칙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a만큼 표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다 더해 준 겁니다. 그렇게 조작을 한 거죠. 호기심 사명감까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짐승이 아니니까 다 짐승들이 되기로는 뭡니까? 다 발악을 하고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이제 쭉 드렸는데 이제 2부 좀 짧게 말씀드리고 2부는 이제 오늘 반도체 이야기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가기 전에 조금 이제 광고 멘트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책꼭지 좀 성가구 좀 떨어진 성금하다 보면 영혼이 너무나 메마르니까 이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 킹덤 북서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어렵게 나라를 세우게 됐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건국됐는지를 여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귀한 책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책도 아주 깔끔하게 참 잘 만들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